불량 많은 아이돌 7위는 유키스 수연님과 태빈님입니다. 만만하니 빙글빙글 시끄러 플레이와 동시에 중독성 있는 마라마처럼 후욱 빠져드는 유키스의 명곡들 그리고 이 레전드 명곡들을 견인한 두 사람 바로 유키스의 메인보컬들 수연님과 태빈님입니다. 진짜 놀랍도록 수연, 태빈, 오파만 부르는 유키스 노래 도대체 두 분의 노래 분량이 어느 정도기에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걸까요? 꿈 닮은 꼴 아 근데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대요. 못내 못내 케빈, 수연 케빈, 수연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파트 확인 결과 만만하니의 총 길이는 3분 30초 이 중 수연님의 파트는 64초 7인데? 케빈님의 파트는 25.8초로 둘이서 약 1분 30초를 소화했습니다. 최근 수연님과 케빈님이 오랜만에 만만한 이 무대를 보여줬는데요. 둘이서 불러도 어색하지 않고 꽉 차는 무대 인증 이어지는 이 둘의 가창력 대결 빙글빙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총 길이 3분 16초 중 케빈님 파트는 56.2초 1절은 다 했네 수연님은 33.4초 우리 주거니바빠니 하는구나 두 사람의 파트 총합 약 1분 30초 반이라서 와시는구나 역시 유키스네의 보컬 실세였습니다.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. 2008년 데뷔하여 트렌디한 음악으로 가요계 한 팩을 긴 유키스 데뷔 초 7인주였던 멤버가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현재는 수연, 훈, 준 3명만 남았는데요. 하지만 각자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유키스 멤버들 언젠가 한자리에 모여 그 전설적인 무대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불량 많은 아이돌 7위는 3분 30초 중에 둘이 합쳐 1분 30초의 파트를 담당한 유키스 수연 케빈 님이었습니다. 2분 30초의 파트 2분 30초의 파트